소룡이 팔로우 많이 늘었어. 한 3만 명 정도인데요? 아니, 인싸도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올라와요. 소룡이 열심히 살아. 바로 골라간다. 민희가 진짜 열심히 살아. 언니가 댓글 열심히 다짐. 민희가 달아주니까 하는 거야. 달아주니까 팬들이 다 골라가는 거야. 내 거에도 좀 달아. 내 거에 의식적, 그냥 기억 이런 거라도 달아. 아무 거라도. 나는 인스타에 셀카 올리면 웨스 유진? 웨스 유진? 웨스 유진? 웨스 유진? 김미 유진 셀피. 김미 유진 셀피. 진짜. 김미 김미 유진. 김미 김미 유진. 어머머.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영석 PD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슴으로 나 키운다. 우리 회사에서 난 나이유진이라고 불러. 대박이다, 야. 나이유진이라고 부른데. 헤이. 얘들아, 우리 그거 출국전 사진 하나 찍어야지. 출국전 사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기사님들 많이 오셨다. 기사님들 안녕하세요. 1년 없으면 돼, 1년 없으면 돼. 1년 없어. 코드 잡으시고. 코드 잡아, 코드 잡아. 왼쪽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센터, 센터. 다 같이 단체 인사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지현 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팅들 감사합니다. 눈동자에 미동도 없으세요. 옥황상재가 쏜다. 오와우. 옥황상재가 쏜다. 우와, 대박.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허, 익숙한데? 지금 태국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태국 아니에요? 진짜로? 다들 기억에 남는 댓글 있어요? 기억에 남는 댓글? 아, 난 그거. 안녕하세요. MBTI I인데요. 정말 재밌는데요. 거기에 끼고 싶진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보다가 기 빨라서 중도하차 한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다 그러더라. 나는 나눠서 본다는 댓글 있어요. 기 빨리니까. 나눠서 본대요. 혹시 사고 싶었던 거 있어요, 각자? 어쨌든 간식, 약간 비싼 간식은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간식은 좀 좋아요. 너 간식 뭐 좋아해? 거기 가면은 도넛을 꼭 사야해요. 도넛? 무슨 도넛? 올드XX인가? 그 있어? 핫한 도넛. 핫한 도넛. 핫한 도넛이 잘한다. 엠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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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요? 잠깐만요.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진짜? 그거 언니 5만 원 주택청약에 넣을래? 그래라, 그래라. 맞아. 얘 이거 불주가 있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고증. 그 시대 고증. 난 없어, 난 없어. 언니 없어요? 있어. 이게 하나구나. 이거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줘. 언니도? 나 없어. 볼주사가 없어. 진짜? 없어지는 사람도 있대요. 나 없어졌네. 이제 안 없어지는 거야, 너는? 영석이 형 때는 인두로 막 짖었죠. 영석이 형 시대.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아, 웃겨. 영석이 형 광고문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많으신 거 같아. 실로폰 광고. 동그랑땡 광고와, 동그랑땡! 괜찮나, 동그랑땡. 동그랑땡! 비됴근 광고가, 동그랑땡 광고, 동그랑땡 광고, 동그랑땡 광고, 동그랑땡 광고, 동그랑땡 광고가, 동그랑이 형 요리를 넷니냈에 머리로 두고, 원하는 광고가, 동그랑이 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